흔들리는 30대를 위한 언니의 독설, 제1권과 2권, 21세기 북스에서 파냈습니다. 김미경 아트스피치 원장의 애정어린 독설이 감동적입니다. 이곳저곳 기웃거리다 직업객사하고 싶니, 남자는 주식, 헐값에 사서 금값으로 키워라. 두 권 책 속에 30대 여성들의 고민과 해답이 몽땅 들어 있어 독설 듣는 재미마저 달콤한 자기개발 신간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